제사 꿈은 전통적 의미와 상징적인 요소가 결합된 꿈으로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삶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사는 조상이나 신에게 감사하거나 소원을 빌기 위한 의식을 의미하며 꿈속에서의 제사는 삶의 중요한 변화나 가족과의 관계 혹은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제사 꿈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 꿈을 꾸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사 꿈은 종종 조상이나 선조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일 수 있으며 삶에서 그들이 남긴 지혜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제사는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가족의 안녕과 번영에 대한 염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 꿈을 꾼 어시 어시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조상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로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꿈은 조상과의 연결과 가족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 꿈은 종종 가족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제사는 조상과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가족 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이 꿈 속에서 제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겪은 B씨 B씨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사를 지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면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사 꿈은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그 결정을 잘 해내기 위한 내적 준비와 기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꿈 속에서 제사를 지내며 조상이나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 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둔 C씨 C씨는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제사를 지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조상님께 그 결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이후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중대한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그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사 꿈은 때때로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사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반성하고 이를 조상이나 신에게 사과하는 의식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대한 속죄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긴 D씨 D씨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제사를 지내며 조상님께 그 실수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실제로 그 실수를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반성과 속죄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 꿈은 그 상황과 꿈을 꾼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꿈의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사 꿈의 대표적인 해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이며 그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조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상의 보호를 느낀 이 씨 이 씨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꿈을 꾸었고 그 후로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조상님의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조상과의 연결과 보호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꿈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상징합니다. 이는 중요한 일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은 그 일을 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FC FC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꿈 속에서의 준비 과정이 그의 성공적인 결과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하는 꿈은 가족 간의 화합과 결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대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의식이므로 이러한 꿈은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에 참석하는 꿈은 가족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지시 지시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에 참석하는 꿈을 꾸었고 그 후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 간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제사에서 음식을 먹는 꿈은 다가올 행운이나 기회를 상징합니다. 제사 음식은 대개 조상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지며 꿈 속에서 이를 먹는 것은 그 음식의 신성한 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금전적 이득이나 성공적인 기회를 잡게 될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HC HC는 제사에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행운과 성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꿈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나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가 중단되거나 음식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꿈은 가족 내에서의 불안화 다툼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함을 감사를 표하며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실제로 가족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 간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둔 KC KC는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제사에서 조상님께 도움을 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이후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조언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 결국 성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심리적 부담과 그 결정을 돕기 위한 내면의 준비를 반영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한 L씨 L씨는 제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은 가족 내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경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꿈 집안의 불화가 사라지고 편안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됨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상의 술잔에 첨작하는 꿈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일을 이루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되고 주위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고사씨의 향을 피우는 꿈 모든 잔념과 악업의 때를 깨끗이 씻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 향냄새를 맡고 몸에 쐬면 무량 공덕을 쌓게 되며 성불, 기도가 있습니다. 기둥에 장식하는 제사 꿈 머지않아 집안에 초상치를 일이 생기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좋지 않은 꿈이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있는 꿈 본인 또는 남의 일을 특정 기관에 청탁하여 정부가 그 일을 맡아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농민들이 국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농악놀이 춤을 추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기분이 매우 상쾌하고 마음먹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며 소원성취하게 된다. 상호협동심과 유대감으로 큰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파티, 무도장, 운동장, 스포츠센터, 예술의 전당, 문화관, 극장 등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가 제사 지내는 것을 보는 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는 꿈은 어떠한 일을 남에게 맡겼을 때 일이 잘 풀릴 수 있게 도와주는 꿈입니다. 누군가의 제사 지내는 것을 보는 꿈 제사 지내는 것을 보는 꿈은 누군가의 일을 관련 기관에 청탁하여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꿈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제사 준비하는 꿈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재산가나 지도자, 권력층에 있는 사람에게 이를 부탁하여 큰 도움을 받게 됨을 암시합니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꿈 돼지를 잡는 꿈은 종교의식이나 고사를 지내면 집안의 편안해짐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돼지 머리를 제사상에 올리는 꿈 돼지 머리를 올리는 제사 꿈은 본인의 작품이나 한 일을 제삼자에게 인정받는 꿈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꿈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모임 단체에서 특정 권력자에게 집단적으로 건의할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제사를 준비하는 꿈 자산가, 사회 지도층, 권력자에게 이를 부탁하면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별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천재를 지내는 꿈 이러한 꿈은 굉장히 좋은 길몽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어 좋은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별이 빛나는 방향으로 제사 지내는 꿈 또는 천재를 지내는 꿈 좋은 길몽으로 풀이되며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재물과 금전이 들어오고 모든 일에 행운이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꿈입니다. 본인 집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꿈 집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꿈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명예와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 꿈입니다. 본인이 제사를 지내는 꿈 가족이 모두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꿈은 집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안정과 행운이 깃들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꿈이라면 집안의 불화가 해소되고 평온해짐을 의미합니다. 사당에서 조상에게 절을 하는 꿈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됨을 암시합니다. 나날이 운수대통한다는 것이죠. 산소에서 제사 지내는 꿈 송사가 잘 풀리며 모든 일이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꿈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꿈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꿈 종교에 따라 정성이나 기도를 드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의식, 집안 안택고사 등이 있습니다. 왕능에 제사 지내는 꿈 왕능에 제사 지내는 꿈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를 알게 될 수 있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꿈입니다. 제사 준비하는 꿈 윗사람에게 유산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거나 자신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꿈 제사상 차리는 꿈의 몽은 윗사람에게 유산 또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연불 및 충문을 읽는 꿈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 또는 선언을 통하여 본인을 광고하게 되거나 감동을 줄 일을 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제사를 지낸 당일 꿈에서 조상이 나타나는 꿈 집안에 제일 어른이 와서 함께 제사 지낼 것을 의논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제사상 앞에서 울고 있는 꿈 사업이나 하는 일이 잘 되어 기쁜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제사상 위에 물을 죽은 조상이 와서 마시고 가는 것을 보는 꿈 이를 부탁받은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하여 총괄 심사하고 결국 성사시켜주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제사상 차리는 꿈 귀인의 도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거나 집안이 번창하여 풍요로워지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제사상에 돼지 머리를 올리는 꿈 본인이 한 일을 누군가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고 물질적인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꿈입니다. 제사상에 술을 올리는 꿈 술잔을 가득 채우는 경우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론을 짓게 되는 꿈입니다. 또한 윗사람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술을 올리는 경우 부탁한 일을 이루기 위해 바빠지고 좋은 결과로 주변의 칭찬을 듣는 꿈입니다. 제사상의 촛불이나 전등이 밝혀진 것을 보는 꿈 본인이나 타인의 일을 국가기관, 고위관리 등에게 부탁하여 빠르게 일이 처리되는 꿈입니다. 제사상이 잘 차려져 있는 꿈 부탁한 일이 잘 성사되거나 맡은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어 인정받을 수 있는 꿈입니다. 또한 뜻밖의 경사가 생길 수 있고 윗사람에게 부탁한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 있는 집에 갔는데 제사상이 잘 차려져 있다면 그 집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꿈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꿈은 권력자 또는 윗사람에게 일을 부탁하게 되는 꿈입니다. 조상의 무덤 앞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제사 지내는 꿈 좋은 길몽으로 풀이되며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꿈입니다. 송사가 잘 풀리는 꿈으로 길몽입니다. 조상의 무덤에 성묘를 한 꿈 가까운 지인이나 협력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탁할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직접 충문을 읽거나 염불하는 꿈 이러한 제사 꿈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선언 등을 하여 자신을 알리게 되는 꿈입니다. 하늘을 향해 제사 지내는 꿈 원하는 바가 쉽게 얻어지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꿈입니다. 좋은 협력자를 만날 수 있고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잘 해결되는 꿈입니다. 향을 피우는 꿈 잡념과 과거의 악업을 씻고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